저도 정말 맹렬해가지 않으니까 8,914년 7월 20일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날짜에 맞서 가지고 주식행사님을 다같이 통화하고 주식행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복종 공사를 하고 대단히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다들 사시느라고 바쁜데 주식행사님님과 함께 관점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가해주신 분한테도 정말 고맙게 고맙게 해주고 오늘 하루 바람에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같이 김선호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너무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